남성의 무장 악비가 배회에 800명으로 오랑캐심만을 격파했다는데 그 배회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. 수사 조익도 전에 배회의 이름을 들어 병설을 읽은 사람한테 물었으나 모두 모르더라는 것이었다. 그래서 혼자 연구하니 즉 갑옷인 것이다. 그 등은 우뚝히 높으며 흡사 농사짓는 아낙내의 도롱이 모양이다. 결사대 병정들에게 이 갑옷을 입히고 쇠 모자를 쓰고 날카로운 칼을 갖고 기다린다. 칼은 짧고 칼자루는 길어서 도끼 같은데 저기 오는 길에 엎드려 있으며 거북이 같다. 적병들이 활을 쏘아도 그 등으로 활이 들어가지 않으니 괴이하게 생각하면서도 별것 아닌 양 대빨자역까지 접근하면 그때 벼랑간 일제에 일어나서 칼로 말다리를 자르니 이로써 대승한 것이었다. 이 괴량은 썩 훌륭하지만 악비의 군대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것이다. 후익은 용력이 있어 네다섯 활을 한 손에 묶어 잡고도 활씨를 잡아당길 만큼이었는데 간특한 중신의 미움을 사서 평생 불운하여 늙어서야 고작 전라 좌수사가 되었다. 감지에 다릅니다. 기간에 두번째 한번만 준비를